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기광입니다. 2021년 5월 11일이고 오전 10시 42분이에요. 10분 기약 영상을 드릴 건데요. 지금 아침에 7만 100원, 7만 600원은 우리가 본정가 어저께 재면에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실은 하고 다시 또 이실은 한 것이 절반 정도를 종가 정도 사가지고 아침에 본정가 또는 1% 정도 손질치고 다시 6만 8천원, 6만 6천원 사이에 모은 거예요. 그럼 이게 아침에 왜 매도를 본전이라도 또는 1% 손해부 빨리 나가자고 했는가 저는 보통 차트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또 제도권에서도 오랫동안 정권에서 다니면서도 주식을 배웠고 또 야전에서도 단타로 많이 뒹굴었기 때문에 주식 재료도 보지만 어떤 수급, 그 다음에 거래원, 호가창, 그 다음에 차트, 지지워장 이걸 같이 견주어서 종합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카톡 다 드렸는데 카톡 한번 볼게요. 자, 아침 8시 34분에 드린 거예요. 신풍 지역의 종가 정도 진입한 거 리스크 관리합니다. 6만 9천 5백원 이사, 7만 5백원 사이에 손질치입니다. 이래봤자 1%밖에 안 되는데 시초가 얼마 나왔느냐? 7만 100원 나왔어요. 우리 6만 9천 5백원 넣고 던지자고 그랬으니까 7만 100원부터 7만 6백원 사이에 팔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녹십자 들어가자고 녹십자가 나서 졌고요. 신풍 7만 8천원인데 매도 물량을 절반 정도를 다시 7만 5천원에 진입해서 어제 7만 7천원 정도 아침에 매도치고 다시 어제 7만 2천 5백원으로 7만원까지 산 거거든요. 그거를 일단 리스크 관리 중요하니까 6만 9천원으로 7만원까지 실력급 매도칩니다. 이래 되어있고요. SK아이테크 보세요. 어제 누구죠? 단태인가요? 단태가 15억인데 미수치 가지고 50억을 찍었더라고요. 요즘 유튜브에 진짜 기라성 같은 사람 진짜 많아요. 지금 단태가 라이브하고 있는데 라이브 같이 영상 볼게요. 그 친구 젊은 친구거든요. 젊은 친구인데 주시를 곧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 많죠. 실전 돈 가지고 몇 십억 또는 백억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세상은 넓고 저는 이날 때까지 뭐 했는가 모르겠어요. 100억까지 단타도 멈추고 100억이 어린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살 떨리던데 그것도 미수치 가지고 15억을 어제 3억까지 손해보더라고요. 아침 쫙 올라오는데 라이브 영상 볼게요. SK아이테크가 아침 16만원 갔다가 15만 6천원 하는데 그 친구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하고 있네요. 라면 사가지고 그냥 대충 냄비에 던지 놓고 그냥 불쾌하면 라면이 돼? 3% 손실 중이네요. 3.4% 1억 8,300 대단한 배창이다. 와 미수인데 미수는 또 10억 이상 매도대금 담보대출이 안 되는데 모의계좌는 아니네요. 실전 계좌예요. 대단하다. 어제 미수셨으니까 내일까지 홀딩할 수가 있는데 내일 안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과가 16만 1,742원 수수료 치면 16만 2,500원 나와야 되거든요. 주시장 참 대단한 사람 많아요. 자 신분장 6만 7,800원 하고요. 동부군술 우선주는 시간에서 1만까지 다 팔아버리던데 오늘 십몇프로 가더라고요. 안팔을 사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도록 들었고요. 어저께 안한테 14% 수수료 나고 CS 윈드 샀잖아요. CS 윈드가 아침 6% 올라가는데 약간 매도가 늦었어요. 그래서 매도 친 사람 다시 재매세 라고 그랬고 또 몸판사람 기다려라. 내일까지 들고 가자. CS 윈드 들어있어요. CS 윈드 호가창 볼게요. 7만 2,700원 하거든요. 우리가 아마 7만 2,100원부터 7만 1,000원까지 산 걸 거예요. 지금 한 2% 정도 수익 중인데 아침 7만 6,0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CS 윈드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고가 7만 6,000원 넘을 때까지 알아서 이 실험합니다. 팔고 더 올라가는 건 우리 거 아닌 거예요. 신풍이 6만 6,000원까지 사줬다 되었고요. 올 제가 6만 6,000원까지 빠진다고 그러는데 신풍이 6만 6,000원까지 사줬어요. 제가 3일 안에 크게 먹으러 술과 술 사줄게요.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피라맥스하고 테라하고 소주 섞어서 잘 남긴 했는데 그냥 농락한 마고요. 제가 무슨 장중에 잠을 자겠어요. 바다나 나갔다 오든지. 그래서 아침에 빨리 본전과 또는 1% 정도 손줄 친 신풍제약 고가 매도하고 저가 매수하는 거 또 CS 윈드 올라가는 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좋다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보면 해야 되죠. 신풍제약을 재매수합니다. 7만 3백원 정도 매달 물량 모두 재매수합니다. 6만 8,000원부터 6만 6,000원 사이 언제 보내드렸느냐 9시 6분에 보내줬어요. 9시 6분에 모든 카톡을 동시에 다 보내드렸죠. 여기 보면 신풍제약 재매수합니다. 7만 3백원 정도 매달 물량 재매수합니다. 6만 8,000원 이하 6만 6,000원 9시 8분에 그게 과연 6만 6,000원 빠질 수 있었나 이걸 같이 차트 보고 같이 한번 볼게요. 6만 7,800원 하는데 우리가 6만 8,000원부터 6만 6,000원 샀으니까 대충 6만 7,000원 정도 매수하고 왔을 거예요. 이게 3백일이라고 그러는데 3백품봉이죠. 검은색 선이 저항에 부딪혔다고요. 저항에 부딪힌 품에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보고 팔자 그랬거든요. 이런 기법은 다음 금세차 준수 투자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기법 자료가 있는데 뭘 여러분 배우시냐면 지지호장 이걸 57개 자료가 있잖아요. 좀 보십시오. 지지호장 가장 최근에 이트로니아이디 바로 3백품봉 매매기법이에요. DPC KPEX 생명과 C3BNT 뿜몽파 이거 DPC 개미지기고 급등 나오고 조정주고 또 올라가고 KPEX 생명과 호빵주식이잖아요. 2차 저항대까지 봤어요. 15,000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15,000원대부터 얼마까지 9,000원까지 빠진다.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다. 예를 들었던 것 같고요. C3BNT도 2차 저항대 16,000원대까지 봐야 된다.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지 사야 했는데 시간조정 필요하다. 이런 영상이에요. 자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10분지약이 300분봉이 저항마저 내려왔다. 그죠. 급등 내려왔을 때가 딱 6만6천평까지 왔어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느려가지고 30분봉 보지만 60분봉 볼게요. 60분봉은 약간 장기추세잖아요. 5만5천5백은 우리가 얼마까지 모았나요. 6만5평까지 모았어요. 활삽수에 이렇게 쳐박나주시고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은 저는 5만5천5백은 깨지면 안 된다 봐요. 만약 깨지면 피라맥스 임상을 거의 실패다. 이래 봐야 될 거야.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고 대응 안 되는 사람 무조건 장기투자하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단타는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리스크 관리도 하고 지금이야 수익 중이니까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좀 쫄리는 마음 없고 저도 별로 안 쫄려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도 저한테 카톡 받는 후배님들도 별로 안 쫄릴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5만5천5백은 깨지고 하면 확 투배가 나와요. 5만1천원까지 갑전 저쯤 했죠. 5만3천원, 4천원 나와요.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일본상 보면 5만5천5백 깨지면 다시 상승 추세를 올리기 힘들어요. 완전한 공매도의 승리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 피라맥스가 조금 있으면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는데 반려다 수치가 안 좋다 그걸 아는 내부자 애들이 정보를 돌리고 있다 그래서 투매가 막당 투매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항상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먼저 예단을 해가지고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고 장중의 대응인데 그전에는 예측 몇 매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5만5천5백은 안 깨지고 지지가 되고 오늘 분봉상도 이 6만6천원 오늘 6만6천 100가지잖아요. 이게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시간이 좀 더 가면 3백 분봉 상내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110분봉 60분봉 5분봉 옆으로 갈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2시부터 겁떡이 나와서 이 막강저항선 있죠. 7만1천원대를 돌파를 해버려야 뭐로 가느냐 가장 최근 고가가 얼마냐 바로 이게 7만8천원인데요. 이게 돌파하면 그 다음 뭐로 보느냐 바로 이 라인 보는 거예요. 9만원대 그 다음 8만5천원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에 찌라시나 재료 회사에서 내주는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 무작정 사놓고 제가 피라메스 열 아래 테라에 소주 섞어서 잠수 타러 간다. 물론 저 혼자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제가 또 다른 많은 후배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마음은 테라에 소주 섞어서 술 먹고 오후 5시 돼서 일어나고 싶어요. 배짱으로 미소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장주영이 봐야 돼. 분차트를.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여러분들 어떤 기법 이 사람 마인드가 이러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지 무작정 올라갈 거다. 내가 왜 심풍제약 저 뭐냐 임상 결과를 알거나 내가 무자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차트상 저는 5만9천5백은 안 깨진다. 이 저점이다. 당분간 절대 깨서는 안 된다. 만약에 깨지면 이건 뭐다. 임상 실패예요. 세력도 저점 깨버리면 게다가 물량이 더 많아요. 공무에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올라가야 되고 오후에 제가 바라볼 때는 오후에 오후 2시부터 슈팅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중에 급등이 나와야 이게 뭐다. 공식에 맞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정근회사에 쭉 다니고 99년 아 98년 IMF까지 IMF까지 정근회사를 쭉 다닌다가 깡통도 많이 찾죠. 그래서 작전 바닥에도 있어봤고 롤링도 해봤고 물량 프로도 해봤고 핫다도 해봤고 어만거 다 해봤거든요. 주저운동도 해봤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시가 항상 대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제 영상 보고 참고하시고요. 일단 저는 신풍지역 1년간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보는 고점 고점 여기 12만원 고점 10만원 고점 다 맞췄어요. 농담 아니고요. 저점도 맞췄고 가장 최근에 저점도 맞췄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제가 제 생각이 맞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뭔가도 8만 2천원에서 9만원 나와야 돼요. 지금은 어떤 재료가 많지 않아요. 뇌절증에 대한 거 그다음 늦어도 6월달까지 임상 피라맥스 국내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학술에 통해서 발표한다 이런 거 에 대한 어떤 결과치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좋게 나와야 되는 거죠. 좋게 나오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신풍지역이 예전에 여러분들 뭡니까 솔본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솔본이 바로 뭐냐 새로운 기술이에요. 새로운 기술에 모든 개미들 올라탔을 때 대박나는 게 아니고 개미 지기고 그다음에 대박이 났어요. 그다음에는 작살이에요.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가령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지금으로도 10년 전 2002년 10년 전 아니죠. 19년 전이네요. 19년 전 돌아가볼게요. 2002년 한일 월넛고 일어날 때 에이드칩스와 조화제야 저는 그 당시 에이드칩스의 매매를 할 때였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49,250원 인텔 CPU에 대한 것 때문에 올라갔어요. 상장하자마자 거의 15배 올라갔거든요. 개미들 지게 넣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또 대박이 터져요. 이렇게 개미 지게 넣고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 먹으려고 조화제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신풍제약이 이때까지 제 생각은 맞았지만 앞으로도 또 다 맞는다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투자의 책임이 항상 여러분이에요. 제 영상 보고 신풍제약 고점 매도가 저점에서 돈 번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 달 그분들 저한테 천 원짜리 안 주셨고 저도 그분들에게 천 원짜리 안 얻어먹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 신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주시장 참 저도 이거 2만 주까지는 아니고 1만 8천 정도 박아놨는데 계좌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50억 100억까지 하는 친구들 있는데 구태요. 내가 나이도 그 친구들보다 15살 20살 정도 더 먹었는데 아이고 난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요. 그냥 저는 바다에서 낚시나고 제주도에서 테라나 먹고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색스폰이나고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 제 생각이 맞다 그러면 8만 2천에서 9만원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필 승 청기노인 채널 구두하게 눌렀나 좋아요 눌렀지 계속 가는 기다 배신은 없다 이번에 바보 κάкие 모름атов 어때요 äm